집에, 집을 위한, 집에 의한 대한민국 집코노미의 모든 것. 손바닥 들여다보는, 헌해하게 부동산을 들여다보는 손바닥 부동산 시간입니다.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음악을 들을 때마다 정말 새집에 온 기분인데 오늘도 지금 저희 이 스튜디오에 달라진 거 있어요. 뭔지 아시겠어요? 뭐예요? 모르겠는데요. 커튼이 생겼습니다. 커튼이요? 저는 잘 모니터를 직접 못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 지금 커튼을 걷어놨는데 아침에 아마 뉴스킹이나 아침 프로를 보신 분들은 이렇게 약간 베이지 계열의 밝은 색의 커튼이 쫙 쳐있는 스튜디오 화면을 보셨을 거예요. 저는 좀 답답해서 활짝 열었습니다. 네, 좋네요.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니요. 다음은 또 날씨나 그날 그날 기분에 따라서 저희가 커튼을 다 이렇게 치고 한번 방송해보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갑자기 음악 때문에 커튼 생각이 났어요. 오늘 대표님이랑 얘기해 볼 거는 부동산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요즘에 미분양 주택이 너무 많이 급증했다. 이런 기사가 정말 많이 나와요. 부동산 경기 침체 때문에 미분양 주택이 7만 가게 육박한다. 이런 말들이 나오면서 상황이 심각하다. 이런 의견도 있고 그러니까 건설업계에서는 그런 의견을 내는 것 같고 정부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다. 이러는 것 같아요. 이게 각각 어떤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건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 미분양이 늘어난다라는 건 본인들의 사업소득이 축소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분양이 돼야지 그 돈을 자금을 가지고 와서 이자도 상환을 하고 원금도 상환하고 나머지는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데 미분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이자를 계속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들의 수익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또 그 돈을 상환을 받고 나서 다른 사업장하고 또 연결된 그런 고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흐름 자체가 자금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동력을 잃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또 정부 입장에서는 무조건 그런 미분양을 방치해도 금융적인 부분이라든지 도산에 대한 우려도 있긴 하지만 정부의 입장은 그거겠죠. 아무래도 주택이라는 것 자체가 산업이라는 측면도 중요하긴 하지만 주거복지도 해줘야 되는 역할도 있고 또 주택가격이 오르거나 내리는 거에 대해서 일정한 조정을 해줘야 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이런 미분양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산업하고 또 국민들의 주거 안정 이 두 쪽 측면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미분양에 대한 시각이 어떤 부분이 다르냐면 지금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한 약 6만 8천여 가구 정도가 돼요. 이게 지금 다른 때보다 어느 정도로 많은 거예요? 1년 전하고 비교를 하면 그때 당시 는 한 1만 7천여 가구 정도 되니까 수치로 하면 약 4배 정도 늘어났다. 많이 늘었네요. 그렇게 볼 수 있고 증가율로 보면 한 284%니까 한 300% 정도 가까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그전에 최고의 증가율 같은 경우도 2008년 금융위기 때로 볼 수 있죠. 그때가 한 47.5% 정도 되다 보니까 그때 치고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작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건설 쪽 입장에서는 미분양에 대한 주택을 정부에서 좀 매입을 좀 해 줘라 그런 요구들이 있고 또 건설사들한테 지금 자금 흐름이 원활하게 흐르지 않다 보니까 대출에 대한 규제를 좀 완화해달라라고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이걸 어떻게 빨리 좀 해결 좀 해달라 이런 입장이군요. 우리 좀 살려달라 그런 입장이죠. 그런데 정부는 무조건 그것을 다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뭐냐면 사실 미분양 중에서도 악성 미분양이라고 있거든요. 건설을 선분양 제도에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분양을 하면서 건설 단계들이 있긴 하지만 준공호 미분양이라는 건 건물이 완전히 사용 승인이 나고 건물이 완공된 이후에 미분양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준공호 미분양 같은 경우는 1년 전 아까 얘기했는데 거긴 4배 정도가 증가를 했었는데 7000 그때 한 500가구 정도가 됐었는데 그 수치하고는 비슷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바라보는 문제가 되는 미분양은 준공호 미분양 악성 미분양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악성 미분양이 얼마나 늘었는가를 우리는 볼 건데 우리가 볼 때 악성 미분양은 아직 그렇게 심각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악성 미분양의 주택 유형들을 보면 선호도가 높은 아파트보다는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쪽 상품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우려하는 것만큼 그래도 아직까지는 적극적으로 정부에서 개입하기는 좀 어렵겠다. 그리고 건설업계들이 몇 년 동안 호황이었을 때 어떤 공익적으로 기여하는 부분이 그렇게 크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네 돈 벌 때는 그렇게 자유롭게 돈도 벌었는데 이럴 때는 또 앓는 소리한다라는 것들이 수요자나 시장에서 자꾸 나오다 보니까 정부의 스탠스도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건설업계와 정부의 입장은 잘 알겠는데요. 그러면 대표님이 보시기에 지금의 이 미분양 수준이 진짜 위험한 수준으로 보시는 건지 그게 궁금하고 또 하나는 아무리 그래도 악성 미분양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고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야라고 정부에서 말하고는 있지만 사실 건설사 입장에서는 이게 또 다 도산을 해버리면 그것도 또 부동산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대단한 적극적인 개입이나 특혜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선제적 대응은 좀 해야 되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심각한 수준인 건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수치로 보면 굉장히 급격하게 미분양 추이가 늘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치가 1년 전하고 4배라든지 증가율은 역대 최고치라고 보니까 이렇게 되면 10만 미분양은 불보도 뻔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불구경을 계속 할 수 있겠냐라고 봤을 때는 정부에서는 개입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는 보여지는데 그 상황까지 도래하기 전까지 어떤 입장이냐면 수요자들이 봤을 때도 그런 생각이에요. 저 입장도 마찬가지고 무작정 사달라고 하는 건 요구가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결국 시장이라든지 최근에 주택가게 동향으로 봤을 때는 결국 할인 분양을 해 줘야 되고 수요자들의 눈높이에 맞는 또 구매력이 받침 좀 도와준다라면 살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가격 조정을 공급자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해 줘야 되고. 분양가를 좀 낮춰서. 그렇죠. 그리고 지금 거래 활성화라든지 어떤 자금에 대한 규제도 조금 완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수요자들이 접근을 못하고 있다라면 거기에서는 요구가 있으면 개입을 하겠는데 수요자들은 이 가격으로는 도저히 못 사주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분양 가격을 시장에 있는 흐름에 맞춰서 조금 조정을 해 주면서 이 부분을 좀 축소를 해 준 이후라면 정부에서도 아무래도 이런 증가율이라든지 미분양 추이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노력을 좀 기울이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대표님이 보시기에 일단 조금 심각한 건 맞다. 위험한 수준인 건 맞고 일단 정부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좀 움직이긴 할 것이다. 손을 대긴 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건설업계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된다면 개발의 공사가 지연이 된다면 입주하시는 분들 들어가서 살기도 어렵잖아요. 그리고 돈도 회수가 안 된다면 자금 유동을 하는 금융권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데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그냥 마냥 감 떨어질 때 동안 기다리는 그런 형태로 이어져서는 정부가 개입하기는 좀 어렵겠다. 그리고 지금 상황 자체가 시장 경제를 추구하는 정부 스탠스다 보니까 시장 안에서 가격이 맞춰주기를 원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미분양 주택이 급증하고 있고 이 중에 악성 미분양도 있을 것이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분양가가 떨어진다면 좀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거기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분양가 밑으로 또 거래되는 사례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신축 아파트가 분양이 되고 나서 지금 이런 할인 분양을 요구를 하는 게 이런 거예요. 지금 신축 아파트가 들어섰던 곳들이 최근 1월 한 달 만에 11개 단지가 벌써 분양가보다 낮게 거래가 됐거든요. 사례를 보면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2억 7천만 원 정도에 거래됐어요. 그런데 이게 분양됐을 때는 작년 8월에 한 4억에 육박하는 한 3억 9,800만 원 정도에 거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억 2천만 원 정도가 빠졌고 올산 같은 경우도 한 6,200만 원 정도 빠졌고 또 광주도 분양가가 한 6억 5천만 원 정도 했었는데 지금 한 2억 3천여만 원이 빠진 그런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를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가 분양받을 때 낸 돈보다 더 적은 돈을 받고 판단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주택가격이 강하게 조정을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뭐랄까요 주택가격이 고분양이라고 평가를 받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이 안 된 지역들이 있거든요. 분양가 상한제라는 건 결국 시장에서 적정 가격 이상으로는 이익을 보지 말아라. 그리고 주택가격의 동양에 어떤 과열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 가격보다는 좀 싸게 팔아라 하고 통제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 같은 경우들은 대부분 그런 통제를 받지 않고 무작정 분양가를 올렸다라는 게 문제예요. 처음 분양할 때. 그렇죠. 그러니까 가격 조정도 크게 받는 거고 거기에다가 최근 주택가격이 조정을 받고 금리의 인상에 대한 여파가 있다 보니까 이런 분양가격보다 낙폭이 수억씩 빠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앞에서도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분양가를 할인을 요구하는 그 수요자들의 눈높이를 맞추려고 한다라면 이런 분양가 조정이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된다라고 그 요구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지금 연결된 이야기군요.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얘기를 한번 좀 해볼게요. 앞서 국토교통부 산하 lh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서울의 준공후 미분양 아까 우리 말했던 악성 미분양 이 아파트를 고가 매입해서 예산 낭비했다. 이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실제 현장의 목소리는 어땠을까요? 해당 중개업소들 이야기가 보도된 걸 내용을 보면 그때 분양됐던 시기 자체도 공인중개사들이 봤을 때도 여기 너무 높은 거 아니냐 가격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 지역 자체가 수요역에서 한 9분 정도 거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의 중심지로 보면 다소 좀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역세권 위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금리 유동성으로 인해서 고분양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이 분양 자체 가격 자체가 시장에 있는 최근 매매 거래 가격을 봐도 2억 1,500만 원 정도가 신고가 됐거든요. 그러면 결국 매입한 금액 자체가 조정받지 못한 가격 그리고 할인 분양이 한 15% 정도 이뤄진 가격 이런 것들로 보여지고 지역 인근에 있는 공인중개사들이 봤을 때도 너무 높은 가격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게 그 얘기죠. 매입 임대제도 얘기하는 거죠. 악성 미분양된 거 그러니까 준공 후에도 분양이 안 되는 아파트를 정부에서 사들이는 거죠. 사들여서 공공임대를 주는 건데 정부에서 그걸 너무 비싸게 샀다 이 얘기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싸게 사느냐에 따라서 살 수 있는 양도 달라지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산 거에 대해서 또 시장에 내놓고 임대 가격을 측정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투여를 해서 싸게 공급을 하려고 하면 싸게 가져와야 되는데 시중 가격대로 가져오면 운영하는 측면에서 어렵고 혈세 낭비로도 이뤄질 수 있고. 그래서 원희룡 장관이 그 얘기 했잖아요. 세금이니까 이걸 산 거지 만약에 내 돈으로 샀으면 샀겠느냐 이런 말을 했었던. 그렇죠. 싸게 사서 100개 살 수 있는 것을 한 200개씩 샀으면 공공임대로 줄 수 있는 물량도 많아지는 거고. 그리고 또 양질의 주택도 매입을 해 줘야 되는데 여기서도 멀고 또 미분양이 오랫동안 됐는데 이거 얼마 되지도 않는 가격을 가지고 시장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가격을 가지고 할인 분양했는데도 안 팔리는 가격을 가져왔다라는 건 이건 운영하는 입장에서 혼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lh 같은 경우는 주택 공급의 역할을 크게 하는 역할이잖아요. 그러면 감정평가사들이 내놓는 그 가격대로 살 거면 뭐하러 있냐 이거예요. 왜냐하면 시장 분석도 해 주고 주택 가격을 가지고 공급하는 입장이라면 시장의 적정한 금액을 가지고 어떤 수익 분석을 하고 공급을 해 줘야 되는 건데 그냥 뭐 시장 가격대로 감정평가사들이 내주는 가격대로 매입을 한다라는 건 lh의 역할이 그냥 남이 해 주는 걸 유입고 그냥 시행만 하는 그건 아니잖아요. 자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요즘에 전세시가나 역전세난 확산되고 있다는 거 이런 이야기도 지금 여쭤볼 게 많은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그럼 지금 이야기했던 이 미분양 아파트 급증한 이 지금 사태와 관련해서 정부와 건설업계도 입장이 다르고 전문가로서 한마디 해 주신다면 소비자 같은 경우는 거기서 어떤 흐름을 잘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 동향을 분기 이상은 모니터를 해 줘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사실상 지금 도덕적 해이 안에서 수요자들이 끌려 들어갈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몇 년 동안에 지금 영끌족들이 무리해서 대출을 일으켜 가지고 일정하게 고통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공급자도 마찬가지예요. 영끌을 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분양을 하고 개발사업을 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영끌들을 또 추가적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본인들의 사업을 해소한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지금 팽배하다 보니까 수요자 입장에서는 그런 인센티브가 나한테 이득이 되냐 안 되냐를 놓고 판단을 해 봐야 되는 거지 생애 주기에 딱 맞췄다 해 가지고 시장에서 요구하는 그 가격대로 끌려갈 필요는 없다. 조금 더 충분히 여유를 갖고 시장에 모니터를 하고 진입을 해도 지금 단계에서는 폭등할 우려는 없기 때문에 조금 더 모니터하고 접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손바닥 부동산 오늘 도시와 경제 송승현 대표님과 함께했는데요.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